여긴 뭐야? 졸리다고? 화장실 갔다 왔는데 졸리다고? 뭐야 WC가 위에도 있나? 저기 잘 자던데 그래도 한 20분은 잔 것 같은데 우리 이따가 보니까 리기스타펠이라는 곳 바로 다음역이잖아 거기는 20분 정도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아 여기 리기스타펠 쓰이잖아 더 짧은데 없나? 리기쿨룸은 우리 올라갈 거고 있다가 쿨룸 휴테는 뭐지? 일단 여기로 가보자 아 여기로 가야되나?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지금 가라고 있는건가?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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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え 뭐야 길이 없나? 사람들이 다 떨어져 하려고 하는데 그래? 아까 일어난 내려오던데 아 그래? 누가 저글라 갔다 가면 올라가자 가면 길이 길대로 가보자 근데 정체되어 있어 보여 어떻게 하자고 그냥 봐라 뭐 어떻게 하자고 일로 갈라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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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훨씬 낫네 구름이 깨끗하니까 하하 하하 잠깐만 절로 넘어가야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못 넘어가는거구나 아 못 넘어가는거구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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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그냥 가로질러왔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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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식이네 그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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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진으로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